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초입에는 10년 넘게 아무도 살지 않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바로 대덕특구 공동관리 아파트인데요. 대덕연구단지 조성 초기 해외에서 유치한 과학자들의 주거시설로 쓰이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그냥 낡고 빈 상태로 사실상 방치돼 있는 겁니다. 대전시와 출연 연구기관이 머리를 맞댄 끝에 이곳을 과학기술개발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지난 1979년에 지어진 대덕특구 공동관리아파트. 5층 높이의 174가구 규모 소규모 아파트 단지인데 과거 해외에서 온 과학자의 주거시설로 쓰였습니다. 지난 2012년 건물이 낡아 안전에 문제가 있어 살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나갔고 이후 10년 넘게 흉물처럼 방치됐습니다. 지난해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이곳에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와 창업을 돕는 시설을 세우려고 했지만 무산됐습니다. 도심 속 애물단지로 전락한 대덕특구 공동관리아파트. 11년 만에 이 부지의 활용 방안이 나왔습니다. 대전시는 이 일대 2만 6천여 제곱미터 가운데 60%가량을 사들여 과학기술 개발과 관련한 시설을 짓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땅에는 해외에서 오거나 젊은 과학자를 위한 250가구 규모의 새로운 주거단지가 조성됩니다. 해외 과학자들을 유치하고 좋은 인재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 만들어진다면 그 이상 더 중요한 건 없죠. 대전시는 이번 사업이 50주년을 맞은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과 상생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해당 부지에 묶여 있는 규제를 풀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워 정부의 중앙투자 심사 등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